나는 무엇일까요? 맞아요! 나는 비닐이에요 그런데 그냥 비닐이 아니에요 내겐 훈장 같은 이 마크, 보이죠?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를 쓰담쓰담하는 100% 재활용 가능한 비닐이에요 지금 제 몸의 30%는 이미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렇게 나는 1년 동안 약 80톤의 탄소를 줄이고 있죠 목표도 있어요 2030년까지 95% 이상의 제품을 지속 가능한 소재로 바꾸는 것 나는 언제나 지구를 생각하거든요 아참! 지금 쓰담쓰담 박스를 신청해보세요 나 같은 재활용 비닐을 쓰고 담아보내면 하기스 캠핑 박스를 보내드려요 아기를 위해 네이처메이드를 쓰고 지구를 위해 비닐은 담고 쓰고 담고 쓰담쓰담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? 기저귀 재료부터 포장까지 지구와 아기를 위해 최소한의 흔적도 남기지 않는 노력 그것이 우리를 위해 옳은 일이니까요 지구의 옳은 그린 하기스 네이처메이드